충남도와 보령시가 해양머드 신산업 중장기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령시는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머드산업 육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와 함께 지난 16일 개막한 해양머드 박람회를 계기로 머드 기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양웰리스 관광을 주제로 해양치유산업 정책 동향, 호주의 대표적 해수 온천욕 사례, 웰리스 관광객 경험을 토대로 한 성공적인 웰리스 관광지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